오늘 시장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밤 증시 상황 특징적인 점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에너지하고 소재 부문이 일단 강한 반등했었는데 에너지가 2.66% 그다음에 소재 부문의 1.74% 상승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외에는 오히려 조금 조금은 부진한 모습.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지 않거나 혹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술주가 특히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경기순환주라든가 전기차 쪽 관련해서도 역시 약세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강한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특히 배터리 관련된 기술들을 미국으로 자꾸 끌어올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자꾸 보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특히 국내 반도체 관련된 하방 압력이 지금 굉장히 자꾸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나왔던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공장 관련된 수익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배터리 관련 주들이 약간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역시 이제 파월 의장 즉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여기에서 이코노믹스 Q&A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가장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파월 의장은 기존의 금리에 관련한 입장은 계속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시장은 아직까지 완만한 상승을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코로나의 재창고를 대한 것들 이것이 만약 더 일어난다 그러면 간신히 일어나든 이런 경기 회복이 조금 꺾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제 2% 이상 약간의 오버슈팅을 용인해서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앞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융 부분에서의 과열은 용인하겠다라는 것을 좀 시설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미국에서 오는 그런 이벤트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이제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 특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외국인들의 자금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는 시점에 즈음하면은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순환주 관련해서 회복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그 베이지북이 일단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경기 회복이 상당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원만하지만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특히 여행주 관련해서 소비가 많이 진작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경기 관련주 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바이사이더라도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그쪽으로 이제 좀 조정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역시 경기 순환주도 여기에 대해서 먼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C 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